SK2 SK2 SK2가 들어있습니다 SK2겠지 우리, 제생이 형이 엄청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나 지금 막 너무 좋아. 입꼬리가 올라가. 어떡해? 나 완전 입꼬리 항상 어떡해. 내 스케이트 맞지? 너무 좋아. 어떡해. 깜짝이야. 내가 에스케이트 좋아지게 돼서 내가 사고 싶었던 게 맞으면 좋겠다. 내가 사려고 검색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 어떡해. 내가 이거 사려고 했던 거야. 이거 세럼, 파이트닛 세럼. 어떡해. 울트라. 발음도 안 나와. 어떡해. 이거 내가 사려고 했던 거야. 진게 감사합니다. 대박. 완전 센스. 이거 여름에 이걸 써야 되거든. 울트라 내가 완전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 이번에. 대박. 보여줘 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비싸. 어떡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대박이다. 이건 내가 진짜 사려고. 너무 비싸서. 이거 대용량으로 드셨어. 이게 SK2의 발효. 냄새는 완전 역한데. SK2 우리 한국에 딱 입점됐을 때 제일 먼저 썼던 게 이거거든. 냄새는 역한데 완전 최고. 이게 SK2의 완전 완전 대표 상품이야. 이게. 근데 이게 대용량으로 드셨어. 야 역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조재성. 재성 오빠. 짠. 오 너무 늦다. 어떡해. 어떻게 참 내가 살려고 했던 거야. 이건 완전 지금. 이건 지금 내가 완전 새콤하게 타서. 이거. 이거 기미. 이게 원래 이거 이번에. 이번에 다시 울트라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거야.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은색병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리뉴얼 돼가지고. 더. 더 좋게. 이거는 아예. 여기 완전. 트렌드마크. 여기 SK2에요. 이 스킨. 오 완전. 완전 큰 손이시네. 굿.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